초보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 배달의 민족이 지금 주문이 안 돼 왜 이러지? 렉인가? 네, 뛸게요 컨트롤 렙 누르니까 되게 좋네 저 일단 치킨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요? 확실해요? 어, 그러네 어, 뭐죠? 왜 왜 감사합니다. . . . 노래 커요? 영빈씨가 틀어놓은거라서. . . . 시끄러우면 말 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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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찌릿찌릿찌릿 우리 어디까지 가야되지? 아 밀베엔딩이네 어허 갈라보이네 더 할머니 ㅎㅎ 마음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조각 뭐해 날짜로 젤리 금방 지금 나왔네 이번판 가능성있다 이번판 완전 가능성있어 파밍할때 탭누르고 하세요? 반반 눈에 제대로 보이면은 그냥 바로 주워버리고 겹쳐져있으면은 그죠 사람들 플레이하는게 다 똑같구나 레더 필요해요? 손으로 먹었어요 드릴게요 남는건 아닌데 제가 안쓰니까 남는건 아닌데 제가 안쓰니까 염치는 어디팔아 드시고 오셨어요? villi 내가 다시 control 메뉴 다락베이베이 told up baby tell up baby 모니터 고친다고 모니터같은거는 콘덴소 교체 같은거는 그냥 해요 가방이 너무 무겁다 입에 몸을 좀 먹어줘요 2,4 바꿔요 차 봤어요? 이랩 가방 없나 어디? 너무 무거운데 가방이 차 못 봤어요 아직 어떡하지? 금방 가야되는데 여기만 따로 나가야지 샘플 먹었어요? 샘플 먹었어요 차가 없으면 어떡하지? 가방이 다일렙이네 가방이 다일렙이네 가방이 다일렙이네 가방이 다일렙이네 총 뭐에요 지금 가방이 다일렙이네 고맙습니다 오크시장 아! για다 하러가요 그리고 쇼핑 좀 찍어줘요 파란핑 파란핑 알아주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리 근처까지 가가지고 저 물 좀 끌어올게요 얘한테 물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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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잖아 치료 좀 하고 들어가요 어 오른쪽 뛴다 엎드렸나 어디야 아니야 뛰는거 있었다니까 나이스 킬 잠깐만 나 이거 응원치우치 빨고 갈게요 내가 죽어 어 살았다 나 죽을 뻔했어요 잠시 대기 앞에 저기 있던 돌이거든요 여긴 없을거고 이렇게 타밍좀 하고 있어요 잡았어요 킬 둘다 나이스 나이스 타밍하고 천천히 가요 우리 오키 사운드하나 넣어 여기 4배 킬 먹어야겠다 2랩가봐 뭐지 어 이건 그지요 빨리 가야돼 뭐요? 구장달라고요? 아 먹으라고요? 어 8배 내꺼 어디있으세요 이거는 대판 밑에 버려져있네 오도바이 타고 갑시다 오도바이 타고 맨밑에 실컷 몇개만 타세요 타세요 타고 이상하나 빨래요? 여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 앞에 있네 차 한 번 터뜨려 빨리 먼저 꺾어요 여기 여기 그냥 잡자 쟤네 파밍 해야겠다 죽었네 다 죽었나? 저기 두 명 죽어 있고 두 명 안 보이는데 오는 애들 같은데 오다가 죽은 애들 아니에요 좀만 대기해봐요 있는지 확인만 하고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저 주황색 다시아가 쭉 미끌려 왔거든요 그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지금 그냥 가죠 이제 파밍할 거 없잖아 근데 뭐야 네 오케이 여기 너무 7탄 한 30벌만 그 스납 파츠 있으면 스납 파츠도 50초 50초 우선 흐흠 제옥 동화 메뉴 카드리는 축구 다내 ün Luis 오케이 또 필요없고 아싸래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던지 그냥 막고 이렇게 달리던지 막고 달려요 길로 막고 달려서 여기까지 으 이렇게 몇 개 먹었을지 못해 먹었죠 아퀴 아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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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좋아 너무 안좋아 너무 안좋아 아 진짜 운전실력 너무 안좋아 안좋아 뭘 몰라요 맨날 이러잖아 맨날 세번째 세번째 일단 요 근처에서 아 나 버렸는데 방금 대기합시다 대기 대기합시다 대기 여덟개 방금 님이 저한테 두개 줬잖아요 좋아 욕심쟁이야 우리는 길따라 직진합시다 우리는 길따라 직진합시다 왼쪽 닭입이 안보여요 지금 어제 사람 어제 사람 SW 집 앞 에 에 에 한 놈은 다시 안뒀어 쭉 가면 될것같아요 오른쪽 위에 조심 오른쪽 위에 있다 아 찾았다 NW 저거 저거 대응해주면 안돼요 대응해주면 안돼요 늦어 네 네 저집에 한마리 있을텐데 바로 앞집에 그 그건 한명 한명 나왔어요 한명 두명 이었고 내가 본거는 한명만 나왔으니까 조심 지금 집으로 붙어서 먹어도 되고 다 1층 오른쪽에 보였는데 모르겠다 지금 왼쪽으로 빠졌는데 오른쪽 빠진다 오른쪽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싸우네 싸우네 어디 어디 킬 어 일로와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설렐 테니깐 냅다 뛰어야 돼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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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할시간 없어 뛰 뛰 뛰 뛰 뛰 갱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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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서 요리용 키트 먹어요. 우리 보자. 밑으로 내려가요. 사운드. 오는 것 같아요. 조심. 오른쪽. 오른쪽 위에. 뭐하는 새끼인지 모르겠다. 우리 뒤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아까. 저기 있다. N방향. N방향 둘 내려온다. 그냥 무시하고 뛰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 여기만 있어요. N방향. 330. NW. 확확. 안 보여. 10명. 저기 아직 3,4,5. 3,4,5. 1,4,5. 1,4,5. 1,4,5. 1,4,5. 1,4,5. 우리 뒤쪽으로 돌았거든요. 아까 걔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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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15 먼저 처치해야되 오는거 한 명킬 더 들어가야되는데 내가 일단 키보고 있을게 다개비 타는중 다개비 입성 엔니방향 조심해야되 엔니방향 나이스 내가 8배율을 볼께요 일단 발견 됐어요 제가 잡을께요 기절 330이에요 죽을 수 밖에 없어 저거는 못살려 예 한 명 라스트 한 명 남았어 그러면 제 새끼 근처에 있다는건데 엔니방향 조심 잠깐만요 나 4배를 좀 바꾸고 우리 왼쪽 타고 가요 왼쪽 타고 도핑할께 도핑 풀 도핑 잠깐만 나 올라갔다올께요 이거 보이지 않는다 아이씨 어디 어디 어 사운드 아 나 누웠어 누웠어 나 누웠어 60방향이네 60방향 나 살려줘요 내가 봤었거든요 온다 온다 뛴다 나 살려줘요 오른쪽 2방향 나이스 첫판부터 1등 치킨 먹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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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